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86페이지 급탕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관련 설비를 우리가 급탕설비라고 칭합니다 문제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마 한 문제는 계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가 출제돼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급탕설비에서는 기본적으로 급탕이론 쪽을 전반적으로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 형태하고 계산 문제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86페이지 보시면 급탕의 기초사항에서 간략히 봐두시고요 물은 어떤 최적 팽창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4도씨 물을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다 4도씨 물이 밀도는 최대가 되고 부피는 최소가 되는 물이 4도씨 물이죠 그래서 이 4도씨 물을 100도씨 물로 끓이게 되면 최적 팽창이 발생이 됩니다 약 4.3%의 우리가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0도씨 물을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었을 때 100도씨 전기로 만들게 되면 이때는 1700배만큼의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물의 최적 팽창이죠 이런 최적 팽창을 갖다가 물의 부피가 팽창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흡수해 주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흡수하는 안전장치들이 바로 팽창땡크하고 팽창간의 개념이 되죠 팽창땡크, 팽창간 팽창간이라는 것은 보통 물을 끓이면 최적 팽창 같은 이상 압력이 생기겠죠 이것을 도피시켜주는 간이 팽창간이고 그것을 흡수하는 것이 팽창땡크죠 그래서 간략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팽창유래간에서는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얘는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팽창은 한 번만 보통 시험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열량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 1kg을 1kg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물의 비열이 바로 콩학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에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SI 단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킬로줄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4.1868킬로줄 개념이 됩니다 퍼 킬로그램K인데 이것을 약 4.2의 개념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4.2킬로줄 퍼 킬로그램K가 됩니다 그러면 킬로칼로리 공학 단위하고 SI 단위의 차이점 그래서 1킬로칼로리 개념이 1킬로칼로리 과거에는 이 단위를 썼었죠 이것은 약 4.2킬로줄이 됩니다 퍼 킬로그램K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킬로칼로리 단위가 나오거든 4.2를 곱해 주시면 킬로줄 단위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열량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를 한 것이 열량이 되겠죠 열량이라는 것은 기본식 개념이거죠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이를 해 준 것이 바로 열량 개념이 됩니다 열량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시면 제2절 급탕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뭐 급탕 표준 온도는 대략 60에서 70도시로 보통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설계시는 60도시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60도시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호텔의 경우는 1인 1일 급탕량을 대략 75에서 150리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급수량보다는 적습니다 급탕량 개념이 약간 적게 되죠 보통 아파트 민영주택을 설계할 때 1인 1일당 급수량은 대략 200에서 250리터로 가지고 설계해요 뭐 보통 임대주택은 160에서 200리터 정도 가지고 설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탕량이 급수량보다는 조금 적죠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탕부화는 자 어떻게 구하나요? 급탕부화 자 급탕부화를 뭐 킬로왓도로 구하세요 이렇게 보통 낼 겁니다 자 그러면 급탕부화는 급탕량에다가 질량이죠 자 급탕량 곱하기 자 비열 곱하기 온도차이 온도차이를 36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3600 자 1킬로왓도가 1킬로왓도를 우리가 열량으로 나타나면 3600킬로줄 개념이 됩니다 3600킬로줄 포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킬로왓도로 한산하기 때문에 3600으로 나눠 주시면 이것이 급탕부화예요 이것이 급탕부화를 계산한다 그러면 보통 열량의 기본식이 보일러죠 그래서 이제 388페이지 보일러의 가열 능력 개념이 나오죠 가열 능력이 몇 킬로왓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 두실 것이고요 이 급탕에서 계산 문제가 몇 킬로왓도입니까 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분모에는 3600이 와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은 분모에 오면 돼요 3600하고 명심하세요 킬로왓도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킬로왓도로 한산하기 위해서 분모에서 36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을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분모에 항상 효율은 반비례 관계거든 효율이 좋으면 보통 적게 들어가죠 전력이든 뭐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효율은 항상 반비례 관계거든 효율이 좋으면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효율은 반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그것을 항상 개념적으로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의 가열 능력 그래서 이제 거기 이게 이제 23회 때 처음으로 나오죠 본래의 가열 능력 자 가열 능력이 몇 킬로왓도니까 킬로왓도로 묻는 문제는 항상 분모에 3600으로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일 급탕량에다가 1일 급탕량을 우리가 질량이죠 분자에 두고 그리고 가열 능력 비율 그래서 이제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온도 차이에다가 분자에다가 다른 걸 다 정리해 주시면 되는 가열 능력 비율도 여기 곱해 주시면 돼요 가열 능력 비율을 곱해 주고 나서 36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은 분모에 오면 돼요 효율은 능력하고 효율하고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좋으면 능력은 좋아지는 거죠 효율이 나빠지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겁니다 몇 킬로왓도니까 물으면 우리가 효율이 주어지면 분모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급탕설비 설계 계산에서 보실 거 이제 유형은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 소비량 가스 사용량 구하는 가스 소비량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가스량을 구하는 소요가스량 그래서 가스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스량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에 질량 곱하기 비율 곱하기 온도차는 우리가 분자에다 두시고 자 그런데 이제 급탕에서 이제 기본 단위에서 주의할 것이 이 급탕량 자 이 급탕량은 단위가 리터 퍼 아워 단위가 됩니다 시간당 몇 리터야 이 기본을 꼭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 곱하기 온도차 해 가지고 이 가스량을 구할 때 소요가스량을 구할 때는 주의할 점이 가스의 발열량이 주어져야 되죠 가스마다 발열량이 있어요 LPG다 LNG다 여러분들 LPG 중에서도 프로판이다 부탄이다 이것도 발열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료의 발열량이 우리가 분모에 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다 효율이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량을 구할 때는 연료의 발열량하고 우리가 효율 이것만 분모에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비율 곱하기 온도차는 분자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이 연료의 발열량을 키로줄로 주어지면 그냥 키로줄로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되는데 키로칼로리로 주어지면 4.2를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1키로칼로리는 약 4.2키로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4.2를 곱해서 키로줄로 한산해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량이 아닌 나머지 키로와트로 계산하는 문제 전력량을 구하든 가열기 능력을 구하든 그래서 키로와트로 한산하는 문제 키로와트로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자 동일하게 급탕량 곱하기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전기기터 사용할 때 소요전력량을 구하라 몇 키로와트로입니까 구하는 그래서 급탕량 곱하기 비율 곱하기 온도차이를 하셔가지고 분모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키로와트로 한산하는 문제 분모에는 3600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1키로와트는 열량으로 한산하면 3600키로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360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식은 이거예요 명심하실 것이 자 가스량을 구하는 문제 가스량을 구한다 이 지문이 나오게 되면 이때 연료의 발열량에다가 효율을 분모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로와트로 구하는 문제는 이때 분모에 3600이 와주면 돼요 그리고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이 와주고 여기 효율 안 주어지면 그대로 하시고요 그래서 키로와트로 구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이어서 소요전력량 구하는 키로와트로 구하는 문제나 가일 능력을 구하는 문제든 주어지면 이겁니다 분모에는 얘들만 올 수 있다 효율이 안 주어지면 고열할 필요 없어요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분자에 올라가 주시면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계산을 하는 김에 저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보시면 순환수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요거까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량 그래서 이 순환수량 계산 문제 자 순환수량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돌릴 가미가 얼마나 순환됐는가 순환수량은 기본 단위가 리트퍼아워의 기념이 됩니다 그러면 순환수량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는가 하면 자 이거죠 자 손실연량이 주어질 겁니다 손실연량이 주어지면 이 손실연량이 키로줄로 주어지면 관계없는데 이것이 키로와토로 주어지면 자 한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키로줄연량 단위로 그래서 1키로와토로는 3600키로줄 부하겠죠 그래서 3600을 곱해 주시고 자 그리고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나누어 주시면 이것이 순환수량의 계산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나온 단위는 기본이 리트퍼아워예요 나온 값은 리트퍼아워니까 혹시나 리트퍼아우로 답을 묻지 않았을 때 나누기 60을 해주면 리트퍼 민 단위가 나오겠죠 분당 순환수량이 몇 리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개념 가지고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보통 급탕량의 단위 리트퍼아워예요 그래서 혹시나 리트퍼 민으로 주어지면 60을 곱해 주시면 리트퍼아워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식은 기본 이 세 가지 형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스량 구하면 분모의 연료의 발열량과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고 kW로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분모의 3600 그리고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에서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고 순환수량만 약간 다르죠 그래서 손실연량이 주어지면 그것을 3600을 곱해서 PL 곱하기 온도 차이로 나눠주시면 그때 리트퍼아워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순환수량이 리트퍼 민으로 물을 때는 나누기 60을 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389페이지 보시면 급탕 방식에 개별식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식 개념 두 가지가 있죠 페이지 390의 중앙식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식은 각자 우리가 데워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식 개념에서 우리가 보실 거는 뭐 두 가지 세 가지 개념이 있죠 그래서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가 있고요 즉시 탕비기 그리고 저거죠 저탕형 탕비기가 있습니다 저탕형 탕비기 탕비기 그다음에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여러분들 390페이지 그림에 보다시피 자 급탕정 수준을 열게 되면 물이 나오면서 벤츄리 간의 원리에서 다이어트 프렘을 작동시켜서 가스가 공급돼요 그러면 그때 가스 번호에 가스가 공급이 되면 파일럿 프렘에 의해서 점화가 돼서 가스 번호에 불이 딱 붙겠죠 그래서 그 가열 코일을 감하는 그 배관 주변을 태워서 물을 직접 태우는 방식이 바로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물의 온도는 대략 60에서 70도씨의 온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시험을 냈었어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었어요 비등점은 끓는 점을 우리가 비등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급탕전을 열어서 물을 사용하지만 가열되기 때문에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략 60에서 70도씨 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가스 공급 원리가 벤츄리 간의 원리입니다 가스 공급 원리는 벤츄리 간의 원리에서 공급이 됩니다 벤츄리 간의 원리에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화 장치는 파일럿 프레임 그 옆에 보시면 파일럿 프레임이 있죠 거기에서 약간의 작은 불꽃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가스가 공급되면 가스의 불을 데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순간온수색이 즉시 탕비기는 알아두실 것이 얘는 팽창땡크하고 팽창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얘는 탕선을 열어야지만 뭐가 됩니까? 가스가 공급돼서 물을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의 팽창이 밖으로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팽창땡크와 팽창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급탕장치가 팽창땡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탕형 탕비기는 탕비기인 동시에 저탕조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탕조라는 것은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탕크잖아요 온수를 저장하는 탕크를 저탕조라고 하는데 저탕조이면서 탕비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저탕형 탕비기능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얘는 그래서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비등점은 끓는 점을 비등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사용을 할 때 안 하면 계속 물의 온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열 손실이 큰 거예요 얘는 열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탕형 탕비기는 그래서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모스텟이 필요한 거예요 스모스텟이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저탕형 탕비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탕조에서 데우는 유형형들은 다 이 스모스텟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수 혼합식 탕비기 이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물에다가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그 전기의 잠열로 물을 데우는 방식이 기수 혼합식 탕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알아두실 것이 물 속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불어넣어서 데우는 방식이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물을 데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전기의 잠열을 이용해서 데우죠 잠열을 이용해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하죠 잠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면서 다시 물하고 잠열을 방추하고 물로 되돌아올 거면 물하고 물하고 다시 섞이죠 그래서 열 효율이 좋은 거예요 열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수 혼합식 탕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를 불어넣어서 물을 데우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인 스팀 사일렌스가 필요합니다 스팀 사일렌스가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를 우리가 스팀 사일렌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식 특징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개별식 특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죠 보통 배관은 그 건물마다 볼륨을 직접 데우다 보니까 열 손실은 적겠죠 그러면 중앙식은 보통 이거죠 급탕 장치를 한 곳에 설치해서 배관으로 각 건물 동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중앙식을 하게 되면 한 곳에 우리가 급탕하는 보일러를 설치할까 합니까 그럼 이것을 각 건물 동마다 배관으로 다 연결해서 공급해 주다 보니까 열 손실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열 효율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열 손실이 큰 건데 얘는 개별식이니까 그런 열 손실은 적은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급탕 개소가 적을 때 시설비도 싸지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이거죠 각 건물마다 무엇이다 이 가열 기구를 다 급탕 장치를 다 설치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중앙식 급탕법이 392페이지 나옵니다 중앙식 중앙식의 경우는 한 곳에 무엇이다 급탕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배관으로 각 건물통마다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중앙식 개념이 되겠죠 그럼 이 중앙식의 경우는 단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장점적인 측면에서는 저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 총연량은 작게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뜨거운 물 써야 되는 시간을 정해 놓은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통 총연량은 작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에 속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배관으로 각 건물 동마다 공급해 주니까 무엇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열손이 크다는 것이 단점의 가장 기본이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국무청설에 따른 배관 변경공사가 좀 어렵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중앙식의 경우 그러면 중앙식은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을 우리가 나눌 때 기본적으로 이걸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열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가열식은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한다고 해서 직접 가열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간접 가열식 개념은 간접 가열식은 이거는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탕조에서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직접 가열식은 물의 가열 위치가 가열 위치 개념이 이거는 온수 보일러예요 온수 보일러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간접 가열식은 물의 가열 위치 개념이 이거는 저탕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가 아닌 저탕조에서 가열한다고 해서 간접 가열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3페이지에서 보시면 직접 가열식은 온수 보일러에서 가열을 하고 그리고 저탕조는 뜨거운 물을 저장한 땡큰을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방식이고 그 반면에 간접 가열식은 393페이지 하단이죠 이거와 같이 얘는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인데 저탕조에다가 가열 코일 설치해서 전기 보일러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해서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열 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 스케일 발생 위치가 스케일 발생이 얘는 보일러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일러에 우리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이것은 간접 가열식은 스케일 발생이 스케일 발생이 이거는 저탕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저탕조에 발생한 거 보일러에서는 거의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급수처리를 자주 해줘야 돼요 급수처리를 잘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급수처리를 우리가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 반면에 얘는 급수처리를 자주 안 해줘야 되죠 얘는 저탕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는 직접 가열식은 그래서 이 보일러 수명이 짧아요 직접 가열하다는 게 얘는 수명이 짧아요 그 반면에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 수명이 얘가 더 긴 거예요 보일러 수명이 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가열식의 경우는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각각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갖다가 급탕용하고 난방용을 각각 설치해줘야 돼요 이 경우는 급탕용, 난방용 각각 설치가 돼주셔야 됩니다 그 반면에 간접 간식은 전기 보일러 때 난방용 보일러 가지고 급탕용, 급탕까지 가능합니다 난방용 보일러로 급탕까지 가능한 겁니다 급탕용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직접 가열식은 이 팽창댕크의 수압 압력이 보일러에 가해지는 거예요 393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위에 충력댕크라고 써놨죠 이 충력댕크가 바로 팽창댕크예요 그 수압이 보일러에 직접 가해지는 거예요 급수관을 타고 물이 공급이 되죠 보충수는 그렇다 보니까 보일러 내의 압력이 고압을 받는 거예요 보일러 내의 압력이 고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압을 받아요 그 반면에 이거는 보일러 내의 압력은 고압을 받지 않는 겁니다 압력은 최악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93페 밑에 그림에 보시면 중력댕크, 팽창댕크의 물이 급수관을 타고 저탕조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탕조의 압력이 고압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고압을 받는 장소가 압력을 받는 장소가 틀린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통 소규모나 중규모 정도에 쓸 수 있죠 소규모나 중규모 건물 정도에 최대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규모 건물의 경우는 바로 이 간접가인식을 채택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런데 얘는 저탕조에서 물을 가인한다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자동온도조절기인 스모스텟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스모스텟, 자동온도조절기가 필요한 것이 간접가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적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모스텟은 개별적으로도 시험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종합문제의 우리가 한 지문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형태로 이미 다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식에서 두 가지 비교적인 측면까지 다뤘습니다 그래서 394페이지 급탕, 배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